첫번째 게임, 첫 서브를 넣었습니다. 구주찬, 공이... 많이 만들어주면서 프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강지훈, 서브! 아, 공이 지나갔습니다. 서비스, 강지훈! 제천시청의 서비스, 구주찬! 서비스범... 다시 준비합니다. 구주찬! 오우! 김양현, 서브! 아... 프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입니다. 아... 중요합니다. 예? 네? 네? 서비스! 구주찬! 다양하게 지금 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맞음수 5점차 부천시청이 앞서 있습니다. 포인트, 조금만 추추찬! 백핸드! 필이 없어야 되고요. 본인에게 왔을 때 한 번 더 만들어주세요. 부천시청 게임 포인트! 강지훈, 서비스! 강지훈, 서비스! 백핸드! 준비를 해야 되는 구주찬 선수입니다. 강지훈, 서브! 김양현, 백핸드! 아하! 김양현, 백핸드! 김양현, 백핸드! 아하! 김양현, 서브! 아하! 마이 w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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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ing. 컷 responsibilities 존재할 때 절대 perfectly Delphine, 백핸드! except for reporting 포인트가 옮겨! 최연 동점까지 한 점만이 남아있는 부천시청인데요 김양현 강지원 슬쩍 가져도 됐고 맞추지 구주찬 백핸드 계속했을 때 제천시청의 복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지훈이 마지막까지 김양현 포아인드 타임 복식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리시브 포인트 김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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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